아들을 동반한 검객 5편입니다. 1편에서 4편 안보신분들은 위에 누르시고 먼저 보시고 오세요. 네, 갑자기 오가미를 공격했는데 알고보니까 의뢰인이었습니다. 오가미가 일 맡을 때 500량씩 받잖아요. 이번에는 방식이 좀 바뀌었네요. 1인당 100량씩 5명이 와서 오가미를 테스트하고 어떤 일을 의뢰할 것인가 조금조금씩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저 얼굴 가린 저 악마 모양 두 번째 의뢰인이죠. 네, 자신의 군주가 원래 본처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데 저렇게 딸을 후계자로 삼았다. 두 번째, 본처도 아닌 첩의 딸을 후계자로 삼았다. 그래서 그 공주를 죽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의뢰인이죠. 저게 성주, 그리고 애첩, 그리고 딸. 네, 이렇게 본처에 아들을 가둬놓고 내가 첫 번째보다 세컨드 부인을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세컨드 부인의 딸을 자신의 후계자라고 이렇게 정부에다가 속였다고 합니다. 원래 딸은 후계자가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증거들이 저 서류에 있으니까 그 서류를 뭐 어떻게 해달라. 제가 인사aud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 후계자로서 네 그 증거가 담겨있는 그 서류는 와조 지케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또 오감이랑 관련된 야귀랑 또 연관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네 번째 의뢰인 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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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キレンゲツツジとトリカブトの猛毒を混じた茶を飲んだ以上、もはや助かる術はない。 おすみつきは、慈恵和嬢が手に持つ供述の中に。 何だと、何だと、何だと、あ・・・ この文章は、文章を持っている人です。 橋にさしかかん。 めだか金魚に放しがめ。 何を言っているのか。 私たちの女性が非常有名な複製のおよという女性です。 도망치다가 저렇게 다이고로한테 지갑을 맡깁니다. 누가 줬다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약속을 하는데 다이고로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을 왜 지갑니다. 아버님! 그 녀석은 이 녀석에 없었습니다. 그 녀석은 이 녀석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 아들이 저렇게 맞고 있는데도 오가미는 끈적도 안합니다 강하게 키우는 아니 誰にも言うんじゃない約束だよとも申しましたその約束を守り必死になって裏切るまいとしたに違い流れ物の子か私はもう二度と人様のものには手をかけないよ キャー